안녕하세요. 저는 구파트너에서 차은경 역할을 맡은 장나라입니다. 차은경은 법무법인 대정의 얼굴이며 유명한 이혼 전문 변호사고요. 아주 냉철한 두뇌와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구파트너에서 한유리 역할을 맡은 남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유리라는 캐릭터는 신입 변호사 역할인데요. 자기의 신념이 뚜렷한 친구여서 신입 변호사로서 취직을 한 다음에 여러 의뢰인과 그리고 좋은 파트너들을 만나서 성장하는 드라마입니다. 걸어봐도 생각해 주시겠어요? 어디로? 어디로? 이쪽으로? 동방향으로 맨날 걸어가면 되겠네요. 좋은데 좋아요. 여기가 이런 게 진짜 많고. 그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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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구파트너에서 정우진 역할을 맡은 김준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진은 차은경 변호사와 함께 이혼팀을 이끌어가고 있는 파트너 변호사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을 다독여주고 보살펴주는 그런 버팀목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마음에 드셨나요? 이분들이 만족하셔야 끝나거든요. 저는 뭐. 어색한 거예요. 저 이런 거 좋아하는데요. 오우. 인터뷰 되게 좋아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끝!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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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십니까? 구파트너에서 전은호 역할을 맡은 배우 표준입니다. 우리 또 전은호라는 역할은 워킹, 러브 밸런스, 워러벨이라고 하죠. 워러벨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MZ 변호사이고. 오우. 아우 너무 잘해. 네. 오케이입니다. 오우. 최고다. 두 개 퇴근? 정말 이제까지 제가 제일 빠른 모두들 이런. 제가 봤을 때 마지막 테니까 다들 이제 빠른 퇴근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손은 아니에요. 모두가 한마음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진짜. 지금 다들. 아니요. 아니요. 머리카메라 아니에요. 봐봐요. 봐봐요. 구파트너 지금 재밌게 행복하게 촬영하고 있으니까 저희의 이 기운이 또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될 수 있는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웃고 울게 할 만남과 이별에 대한 그런 다양한 사연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구파트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즐겁고 편안하게 또 어떨 때는 공감도 많이 하고 때로는 더 슬프기도 하고 때로는 더 화나기도 하는 그런 감정이 다채로운 드라마가 될 것 같으니 기대 많이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드라마에서 봬요. 감사합니다. 오늘 포스터도 찍고 촬영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마지막까지 촬영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재미있는 구파트너 보여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 사랑 부탁드립니다. 마지막까지 통과 고생ham추로 도워라 채만